성경 1년 1독 성경 2년 1독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환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을 부르는 일곱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14만 4천명은 상징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61일 요한계시록 4장 성경 2장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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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교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에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롯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호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여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무원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늘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60여 년 전 예수님의 묵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음을 발견합니다 즉 흰 말이 나오는 첫째인은 전쟁을, 붉은 말이 나오는 둘째인은 내란을, 검은 말이 나오는 셋째인은 지진과 기근을, 청황색 말이 나오는 넷째인은 역병, 전염병의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인은 종교적 박해, 여섯째인은 천재지변의 심판을 말하며 마지막 일곱째인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같이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로서 일곱 나팔로 이어집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어떠한 이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정해진 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촉석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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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지들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